샘리아 안녕 여러분 샘리아입니다. 이제 저희는 4시간 후에 준비를 하고 나가야 돼요. 저희는 내일 제주도 여행을 가기 때문이죠. 내일 같이 출발하기 위해서 미리 친구 집에 와서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 저희가 아침 7시 비행기인데 5시에 나가야 돼서 잘 못 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오프닝을 한번 지금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준비할 때 영상을 켜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지금은 4시 53분이고요. 일단 옷이랑 머리만 일단 해봤고요. 화장은 가서 할 예정이에요. 최고의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나갈 준비를 다 했고 친구 다른 한 명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누워있다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하는 바람에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참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안녕. 안녕. 저 여기 티켓 발급 받고 지금 친구들 수하물 붙이러 가는 중이에요. 진짜 갑자기 아까 너무 피곤했는데 여행 갈 생각에 갑자기 너무 신나는 거 있죠? 너무 오랜만에 오는 공항 아닌가? 완전 여기는 김포공항이에요. 저희는 배고파가지고 롯데리아에 왔어요. 저희는 배고파가지고 롯데리아에 왔어요. 저희는 지금 렌트카를 빌렸고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갈 건데요. 지금 제주도는 비가 조금씩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밥먹을 한 번 가도록 합시다. 렛츠고!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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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거 봐봐. 여러분 진짜 비 미쳤어요 지금. 이거 뭐예요? 제주 날씨 이거 뭐예요 이거? 제가 제주 10년 만에 왔단 말이에요. 아 나돈데. 근데 이렇게 비가 오면은 제주나 지방이야. 저희는 지금 아 지금 너무 웃기다. 아까랑 진짜 너무 딴 사람이 물어봐가지고 저희는 뮤지엄에 가기 전에 지금 차 안에서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미 화장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뮤지엄 가려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패스하고 가기 전에 차에서 잠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자고 제가 이렇게 커피 테이크아웃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는 하이엔드 제주? 하이엔드 제주. 그리고 원래 좀 날씨가 좋았다면 앉아가지고 커피 이렇게 마셨을 텐데 자리도 없고 비가 와서 그냥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했어요. 야 숙성동 어디지? 중문점. 우리 지금 바로 숙성동 왔는 거야? 중문점? 커피 마시니까 좀 살 것 같아. 배고파진 기분이야 나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역시. 어 활기차게 가보자고. 가보자고 가보자고. 우리 솔직히 좀 자가지고 좀 괜찮아졌잖아 그치? 맞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숙성동에 왔습니다. 오늘의 시간에 일어하는 거 잘 먹igans. 오늘의 시각 아이스크림에서 시작되었어요. 아이씨? 어이씨? 어이씨? 에디엘. 아이디엘. 아 예전에 아프네요 그때.. 아프리카 마을이 아르바이트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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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 잘 먹었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는 지금 잠시 바다를 보러 왔어요. 따라오세요! 컴오우, 베이비! 따라오세요! 예스! 샘연씨 근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바다를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가 있어. 저기 멀리 내 친구가 있는데요. 너무 춥다. 추워요? 샘연씨 예뻐요. 예뻐요? 오 씨...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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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맞나요? 직접? 네, 맞아요. 자, 이제 갑시다 바다 쪽으로. 갑시다. 진짜, 한 번 더 돌자. 하나, 둘, 셋. 우와아! 돌다리도 두들려 보고 건너라. 건너라! 야 너무 추워요. 바다. 안녕. 이렇게 지금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제가 숙소를 조금 공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입구를 보시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주방! 그리고 여기 안에 침실! 이게 투베드예요, 투베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방이 있고요. 이렇게 나오면 거실! 여기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들어가면 화장실과 여기도 침실이에요. 잇! 그리고 이렇게 앞에 욕조가 있는데요. 여기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거든요. 완전 이거 아침에 보여드릴게요. 완전 그냥 아침에 보면은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여기서 자고 내일은 이제 다른 호텔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널찍한 이런 숙소이고요. 저희는 지금 좀 쉬고 뭘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쉬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테라스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보면 너무 이쁠 것 같은 그런 느낌? 저희는 지금 야식을 먹을 건데요. 지금 편의점에서 각자 먹을 걸 사와가지고 저는 오늘은 불닭을 먹을 겁니다. 불닭이 아니라 불닭국볶이잖아. 아 네. 불닭 matt妝 빻기입니다. 불닭 빻기. 뭐야. 아침에 진짜 너무 많이 볶bag요. 나 나올 것 같은데. 고마 Pill게. 왜 이렇게 으음 배고 내거라? 이거요? 한국인은 김치를 빼앗을 수 없지. 인정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예요. 타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맞아요, 맛있어. 맛있지? 완전 짠. 아, 맥주 너무 오랜만인데? 그렇지? 아, 좋아. 치킨 먹고 싶어, 사실. 얘네는 음식 욕심에 왜 사라졌냐, 너? 자취하다 보니까. 나 원래 밤에 잘 안 먹어. 밤에 먹는데. 나도 밤에. 8시쯤 개 폭발.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살이 기록질 썼어, 저. 이제 못 먹는데. 바디프로 비춤이 나간다. 존경. 공원 이렇게, 이렇게 놀고 싶으면 6일 정도. new. 이렇게 놀고 싶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주변에는 고참기, 이렇게 놀고 싶으니까요. 제이힝을wich해서 넘어가. 그 놀고 싶어요. 아멘